안녕하세요 나이트입니다.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어요. 이 콩알탄. 콩알탄 다들 잘 아시죠? 아 모르는 분도 있을텐데 이게 신기해서 제가 사봤거든요. 콩알탄 이거 한번 제가 해보긴 했는데 되게 신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제품 리뷰를 해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. 자 잠시만 이거 좀 뗄게요. 안에는 이렇게 통화탄이 안터지게 이렇게 나무조각 같은 거 있네요. 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봉지에 들어있어요. 나뭇가루트. 오 이거. 이렇게 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들어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콩알탄. 어 안에 돌하고 화약하고 들어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긴 거. 여기다가 밥도를 맞춰서 보여드릴게요. 여기다 던지겠습니다. 으악! 와우. 와 위력보소. 진짜 위력 엄청 세요. 자 그럼 다른 데도 해보겠습니다. 또 터졌어요. 와우. 돌하고 화약하고 이게 엄청 센데요? 화력이. 자 벽에다 한번 던져볼게요. 으어우! 아 뭔가 무서운 느낌이 약간 드는데요? 아 그러면 이렇게 많이 터뜨려 봤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세 개를 샀는데 한번에 다 터뜨려 보겠습니다. 네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. 한번에 다 터뜨려 볼게요. 일단 콩알탄만 골라내겠습니다. 이렇게 콩알탄.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. 이렇게. 이렇게. 콩알탄이 아직 많이 있죠? 네 이렇게 많은 콩알탄을 샀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 한번에 터뜨려 볼게요. 떨리는데. 쓰리. 쓰리. 투. 원. 아 뭔가 무서운데. 아 이제 빵따라기 나갈게요. 여기 책상에 한번 무서워서. 쓰리. 투. 원. 렛츠. 와우. 귀가 멍멍한데요? 위력 좀 보세요. 와우. 위력 쎄다. 구독.